시간이 지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봐요 여러분 오 됐어 오 됐다 화면 넘어간다 깨우기 워킹업 오 이번엔 엄마 시점이네요 어머니 이번엔 말 천천히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이건 끔찍한 일상이야 너를 바라보는 거 너가 깨는 거 기다리는 거 아픔과 치료로 이루어진 이런 날들을 너가 절대 기억하지 않길 바라는 거 어느 날 난 널 여기로 데려왔어 너에게 벽에 있는 너의 작은 손바닥 자국을 보여줬고 우리가 커다란 기적으로서 너를 생각한다는 걸 너가 알면 화낼 것 같아 아무런 너가 잘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의 조그마한 부분일 거야 이런 말을 듣는 건 넌 지쳐야겠지 너는 내가 뭐하든 카드와 노트를 보는 것을 원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난 전혀 신경 쓰지 않겠지 뭐야 이 힘든 나나들의 기억들을 가지고 있을 거야 넌 다시 잊어버리면 돼 아 조현이 벌써 100개 감사합니다 100개 아 예 끝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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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100개 감사합니다 이건 뭐지? 아 안 봐도 되는 거구나 뭐야 이건 여기 해석본에 이 책들을 보셔도 된다음만 굳이 다 보지 않아도 게임은 진행이 됩니다 한 번 볼게요 예 안 봐도 되는 거네 그래도 그냥 한 번씩 봐줘 있으니까 책 개 맞네요 안 보겠습니다 바로 문 밖으로 나갑시다 아 조현님 100개 고마워요 진짜 감사합니다 서운해하시는 건 아니죠? 아 감사합니다 게임값 벌었네요 감사합니다 에헤헤 아야 두찌자 드립치지마 이 게임이 뭔 진지한 게임이야 드립치지마 드립치지마 죄송하지만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뭐야 이거 뭐야 뭐? 뭐? 응 응 응 응 이거 뭐야 어 돌려돌려 돌림판 이건 왜 돼지 맛 나와 딴 거 좀 나와 돼지 맛 나와 흐으으으으윽 으위윽 우리 그렇지 다 같이 도로 지치지마 아 이것도 체크 되는구나 아아... 아아.. 이쁘게 짱하는 날에 소모 지나udo 총류들이 베리들에게 베리들이 공미주store가 안 meets 이제인가? 아 귀여워 엄청 좋아하는데 위에건 체크가 안 되네 자 또 뭐해야되죠 이 정도면 다 해준대 뭐지 어 뭐야 어 의사가 왔다 유감이자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지금 얻었어 나는 가끔 그들을 조금 더 내려와줄 수 있기를 바래 왜냐하면 그들이 이 소식을 듣는다면 그들의 삶은 예정 같지 않을 테니까 그리고 그들은 그들은 그시는 그들은 그들의 두 시간의 쉬운 기회가 된다 그들은 무엇을 모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그는 이렇게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의 삶은 정말 잘 moderate 그들은 매우적으로 그것을 proteger 수 있기에 조 quietly 생각해 조는 잘생겼죠 조는 잘생겼다 그러기 때문에 그는 치료ont health care we들은 위로받게 안 할 것 입니다 이 소름이대로 항암 화학요법을 통한 반의 치료밖에 하지 못하다니 치료법에 한 발의 나의 뜻이래요 어떤 재발 증상이든 그건 항아 요법이 실패하였다는 의미야. 이건 비극이지. 여러분 시청자분들 중에서 해석하시는 건가요? 라고 하시면 그냥 예 라고 해주세요. 멋있어 보이게. 자, 아빠 시점 한번 보겠습니다. I'll nod my head. Yeah, whenever I ask sciency questions, I nod my head. Digesting every Latin word, hoping it stick to my lips, will become part of me. But if I ask enough questions, then maybe I can get my brains wrong with cancer. Then I can choke it to death. 그럼 난 죽음을 힘껍게 삼킬 수 있을 거야. I'm asking good questions. It impresses them. They'll be impressed with the way we handle all of this such good thoughtful parents. They ask such good questions. So there just aren't any treatment options that are curative. 질문을 열심히 했지만, 결론은 조회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결론인 것 같대요. I'm going to cry after all because they love us. And they love Joel. And they love Joel. And we're very good at managing the pain and masking symptoms at the end. 지금까지 계속 괴로워도 잘 버텨오면서 티를 잘 내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너무 대놓고 의사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충격적이라서, 그러지 못하고 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표현을 한 것 같아요. OK. I said fatal. I said not curative. Have I said the word death yet? I can tell they understand though. A whole new vocabulary. All the rules are different now. I think it's really sinking in. Oh, she's crying. We should wrap this up soon. All the details can read. Oncologists to decide whether we could do some radiation or just chemo therapy. What would the radiation do? Well, the radiation could probably kill the tumor we see now, which would prevent it from causing any symptoms. But it would not keep more tumors from developing. Because we know if it's spread here, it has spread other places too. Why? Yeah, what? I'm fired! I'm fired! Momoree just crying out! I'm fired! Ahh! I'm fired! Can I come over to the radiation surgery tomorrow? It's impossible. Your time is not allowed. 단지 그건 남아있는 시간을 좀 더 편하게 만들 뿐이죠 그래서 우린 당신이 월요일날 내원할 거란 스케줄을 짜고 당신이 고려할 만한 선택지들을 만들어 놓을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 나 이거 읽으면서 눈물 날 것 같아 영화에선 나는 물건들을 차고 창문에 의자들을 던졌을 것이다 어떤 것이든 손을 깨울 것이고 벽에 부딪혀 땅으로 떨어지겠지 난 술을 칠게 분명히 왜 내가 지금 술을 치지 않는가 고마워요 그건 많은 거 여기 천만에 어 뭐야 와 어 뭐야 어 뭐야 어 어 어 어 어 게임 진짜 어 어 진짜 표현 잘했다 라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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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지금 바다가 엄마가 울어서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걸 그걸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음성은 해석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음성은 어쩔 수 없다 별로 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어 완전 어두워졌다 음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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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표루하는 암세포들 진짜.. 어 엄마가 노 같이 타고 있어 아 노가 아니라 배 뭐죠? 뭐야 내 마음이 너무 많아져서 제가 읽을 수 있도록 정해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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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위험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희망을 주셨으므로 더 이상 외롭지 않고 신이 주신 신뢰에 비하면 자신의 의심 또는 별거 아니니 아무리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힘내서 이기겠다는 내용이래요 네 정해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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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새가 이렇게 이동이 되네 정해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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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the whole decision turns'd go 시 정해져서 정해져서 정해 рублей 정해시 down 정해지 정해 Chill 동의 wykon 정해진 여러분 편지 굳이 안 읽어도 될 거 같애요 굳이 안 읽어도 될 거 같애요 자 이걸 진행을 하려면 저쪽으로 또 날아가야 될 거 같애요 어 내가 일로 가면 일로 오네 그냥 내가 앞으로 가야겠다 어 되나? 어 튜브가 되네요 오오 그녀의 믿음은 믿음이 가끔은 미친 거 같애 주엘의 첫 번째 수술 때 그녀가 주엘의 수술 전날은 1월에 우리가 종양을 언제 첫 번째로 발견했지 난 진짜로 크리스마스 이브 때 아이의 느낌을 받았어 나 정말 철망하기 직전이야 왜냐하면 내 자아가 그런 짓듯이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가 안 된다고 이끌고 있어 그리고 내 아내는 신으로부터 깜짝 파티를 계속 기다리고 있어 선물들이 가득하고 현실적인 기적들 난 그녀가 부러워 아 아빠는 지쳐가고 있음에 반해 엄마는 희망을 놓치지 않고 조엘이 나을 거라면 신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아빠는 엄마가 미친 거 같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다는 내용이래요 눈을 붙이고 이건 매우 용감한 기사 이야기야. 조엘은 아기 기사야. 하지만 그도 또한 조엘. 그리고 매우 용감한 기사지. 그리고 그는 용아에 쫓기고 있었어. 이름은 암. 내가 하는 건데요 여러분. 그게 종양 때문인가요? 용은 어디에 사나요? 숲에. 어 뭐야 뭐야 깜짝이야. 용은 매우 큰가요? 어 매우 커. 그리고는 붉을 부를 수 있나요? 아 뜨거. 너희들처럼 엄청 많이. 여러분 이거 게임을 세습뿔 읽으니까 개힘들어. 그리고 조엘은 칼과 방패와 물건들을 가지고 무장해놔요? 창같은? 아 좋아. 그래 매우 좋구나. 오우 싫. 매우 용감한 기사 조엘. 그는 멋진 칼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아. 그리고 그의. 최고의 점프력 아미라는 용한테 쫓기는 악의 기사 그럼 다른 엄청난 힘도 있었나요? 그는 은총을 가지고 있었어 아 점프 됐다 최고의 수퍼 파워 그리스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응, 약간 도와주 응, 도와주 어 뭐야 저거 어어어 아 이게 은총이구나 허허 허쭈 너희도 아니다시피 그 혼자만 그 용과 처음으로 싸운게 아니야 아직 다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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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뭐 암체포발사 여러분 아아 Grey 조엘은 두레건이 오랫동안 싸워jamin 해시 조엘은 두레건과 오랫동안 싸우고 있어 아이가 오랫동안 하지만 조엘은 멋진 빈 동굴을 찾아 냈지 그가 쉴 수 있는 그리고 그들 동굴은 용이 찾을 수 없는 곳이었어 하지만 조엘이 et 그 위험은 과거의 것이었고 용은 공고를 찾아냈어 공고를 안에는 용이 조엘을 기다리고 있었어 용이 조엘을 죽일거에요 조엘이 질거라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거니? 왜냐하면 조엘은 아기니까요 아기는 용을 죽일 수 없어 너가 맞아 아기는 용을 죽일 수 없지 하지만 이 아기의 최고의 부분은 신이 조엘을 위해 싸울거란거야 신이 조엘을 아 개 어려워 신이 조엘 바로 옆에서 용과 같이 싸울거야 아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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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어 그래서 팀은 왜요? 아 아 아 아 신도 죽겠다 이거 아빠 아니야 여러분 이거 아빠 같은데 와 용체로 안달아 뭐야 죽어 이 암덩어리야 죽어 아 아 아 어디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아 라이언 라이언 어 뭐야 라이언 라이언 버트를 잡아 못하겠어 할 수 있어 당신 익사할 거라고 우린 이미 익사하고 있어 어떻게 거기에 그런 식으로 앉아있을 수 있어 절망은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아 실패한 희망도 그렇지 그리고 난 절망하지 않아 어떻게 실패한 희망이라고 할 수 있어 당신 익사한다고 당신도 너를 잊은 것 같은데 당신도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 또 아직 어떻게 실패한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못하잖아 그게 익사하는 것보다 나아 뭐 그럼 익사보다 깊은 것 처럼 표면에 둥둥 떠있는 걸 즐겨 익사보다 깊은 것은 없어 익사보다 깊은 것은 없어 그냥 버트를 잡으라고 이 기분을 느끼게 나를 내버려둬 누군가 하겠지 그건 공정하지 않아 당신만큼이나 나도 죄를 사랑해 난 우리가 괜찮아질 거라고 믿을 뿐이야 아 뭐야 헥 헐 뭐야 아 아빠 진짜 익사했어 아 여기 쪽지 보지마 안 봐도 되는 거야 이거 저기 등대로 가야되나 안 가지는데 아래로 어떻게 내려가 아 일로 아닌데 요즘 이건 실화에요 실화라서 더 슬픈 거 같아 아래로 안 내려가지는데 아 여기 있다 자 아빠는 계속 여기 안에서 좌절하고 있네요 엄마가 대하는 자세랑 아빠가 대하는 자세가 너무 달라요 그래도 걱정하는 건 똑같은데 뭐야 어떻게 해야 돼 아 저를 올라가야 되는구나 저 올라가고 있는 거 맞나 됐다 아 또 다시 이렇게 됐어 뭐야 뭐지? 내려가야 되나 봐 내려가는 건가 봐요 응 그러네 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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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